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경기가 잔뜩 뭉쳐들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우선이냐, 또 국민들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우선이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 서민들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런 기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될 우려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서민들의 금융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서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하락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기관을 좀 늘리고 분기별 상환기관별 상환 부담액을 좀 낮추는 그런 조치들을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